여정연의 한국관광 120도시 한국어 리오 닷컴 만나247 베이커리 카페 만나247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성의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일반적으로 247은 미국에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진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안성 내추럴 리조트의 부대시설이므로 아름다운 정원과 캠핑장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찜질방이었는데요. 2021년 2월 리조트로 새롭게 변신을 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정말 많은 종류의 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플파이, 반만죽, 시폰 케이크들도 있구요. 소시지빵, 피자빵, 바게트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와 햄버거, 단팥빵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화덕이 있어 다양한 종류의 피자도 구워주며, 달콤한 케이크도 판매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제공하며, 다양한 머거컵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247의 밖은 실외수영장인데, 7월 24일 개장한다고 합니다. 만약 실외수영장을 이용한다면 보다 편안하게 앉아서 빵과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카페 2층은 일부러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빈티지 스타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창밖 풍경은 정말 멋진데요. 유럽의 포르투갈이나 남미의 브라질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오래 기다리는 고객을 위하여 각종 서적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성의 베이커리 카페 만나 247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고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